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것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아니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었다 그지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분류하는 것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거 예를 들었다 그지? 배 한 대 만드는데 2년 걸린다. 그런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기록되는 것이 2년 정도 동안 계속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거 뭐라고? 유동자산이라고. 그런 기업은, 그런 업종은 정상영업주기가 1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영업주기 2년인 그런 업종은 2년 동안 안 팔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재고자산, 유동자산이다 이겁니다. 1번 틀렸고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손익의 구분표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돈 버는 거 당연히 매출액이다 그지? 그런데 서비스업 매출에 직접 되는 매출 원가가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서비스업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런 기업은 매출 원가라는 게 없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매출 총이익을 굳이 별도 표시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냥 매출액 그 다음에 바로 판관비 표시할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3번. 자본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맞겠다 그지? 주식이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다면 구분해서 표시할 겁니다. 4번. 현금 흐름표 작성 시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금액은 발행금으로 표시한다. 맞겠다 그지? 액면 금액 1억 원이라고 적혀있는 사채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했다 이겁니다. 9천만 원만 돈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 돈 들어왔습니다라고 딱 표시할 거다. 그 금액 얼마? 9천만 원으로 당연히 표시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현금 흐름표라는 서식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 1번. 문제 2번.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 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사용해서 재고 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을 결정한다. 틀렸다 그죠? 재고 자산이 딱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그지? 그런데 그 단가보다 시가가 시장 가격이 확 떨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평가 손실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시가가 장부에 적혀있는 단가보다 높다고요? 그거는 가만히 있다 이겁니다. 평가 이익은 기록 안하고 평가 손실은 기록하고 그런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가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는 저가법으로 적용한다. 뭐뭐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 1번 되겠다. 됐습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 3, 4 지문 확인합니다. 2번, 후입선주법은 한국채택국제위기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일반기업의 기준만 공부했다 그지? 국제위기 기준에서는 후입선주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물량 흐름하고 좀 다르잖아 그지?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먼저 들어오게 먼저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 인정 안 하고 있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창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 간모 손실 중에서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즉 정상 간모 부분은 매출 원가로 기록한다. 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지문 도착지 인도 기준의 미착 상품에 대한 운송비, 보험료 등을 판매자가 부담했다면 판매자의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관한다. 맞겠다 그지?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팔 때 이런 거 부담한다면 이 부분은 판관비로 기록하겠지. 비용으로 기록한다. 맞고 당연한 얘기고 4번, 그지? 우리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거 공부했으니까, 그지? 그거에서 우리 금액 산정 방법 우리 공부했다고, 그죠? 그거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국제관 거래에서 금액 산정 방법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3개 정도 소개했었습니다. FOB, CFR, 그 다음에 CIF, 뭐 그죠? 많이 사용하는 단가 가격 결정 방법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무슨 의미였습니까? 물건 금액, 그 다음에 운송비, 보험료, 그지? 뭐 이렇게 나누어서 FOB라는 가격 결정 방법은 물건값만 포함되어 있고 운송비, 보험료 없어 CFR은 FR이 프라이트 운송비라는 약자다, 그지? 운송비랑 물건값만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CIF는 C는 코스트, 물건값을 말하고 I는 보험료, 인슐런스 F는 프라이트, 운송비, 그래서 이 세 개 다 포함된 금액으로 돈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IF 조건으로 돈 받았다고요?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값이랑 운송비랑 보험료랑 그거 다 합한 걸로 그냥 돈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건 판다고요? 그러면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영국회사라고? 그러면 물건값이랑 운송비, 보험료 다 받아 먹었으니까 영국에서 한국으로 통통통통 물건 실려오는 동안 드는 운송비랑 혹시 사고나 할 수 있으니까 보험료 낼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있으면 다 물건 파는 영국회사가 부담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거벌로 판관비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겠지. 됐죠? 참고로 여러분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2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 문제 3번 봅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사용하던 마스크 제조기계를 주식회사 회계의 차량과 교환하기로 했다. 동 마스크 제조기계의 취득가액은 2억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90, 2000, 000원이고 추가로 주식회사 세무는 주식회사 회계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령했다. 마스크 제조기계의 공정가치가 1억 2천만원인 경우 이 교환 거래가 주식회사 세무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길게 설명했는데 뭡니까?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다,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상대방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서로 맞바꾸는 거래다, 이겁니다. 자산 간의 교환은 다 똑같은 종류인지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인지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인지 이종 자산 교환인지를 구분해서 회계처리했다, 그치? 지금 보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 그치? 나는 기계정치, 상대방은 차량 서로 종류가 다른 자산 간의 교환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고요 이종 자산 간의 교환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의 쓰임새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취득한 물건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물건의 공정가치로 기록된다라고 결론 정리했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출제된 겁니다. 분석합니다. 자, 나는 주식회사 세무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세무 세무 그 다음에 상대방 회사는 주식회사 회계 나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계장치 상대방은요, 차량 운반구 를 서로 이제 맞바꾸었다, 이겁니다. 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서 장부금액 공정가치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아니야, 밑에 회계처리를 좀 적어야 되니까 조금 위로 땡겼을까 공간을 좀 아껴 쓰죠. 취득원가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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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공정 조금 공간 아꼈다, 그치요? 오케이.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2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90, 2000, 000, 000 그러면 자, 얼마라구요? 2억 원 마이너스 90, 2000, 000 하면 109 8, 000, 000이다, 이겁니다. 자, 요 기계장치를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냐 하면 1억 2,000만 원 받을 수 있답니다. 됐지요? 자, 상대방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얼마인지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인지 장부금액 얼마인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상대방 물건의 공정가치만 중요합니다. 상대방 물건 공정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직접적으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회계 상대방 회사로부터 우리는 현금 1억 원도 수령했답니다. 현금 1억 원 됐습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기계장치는 1억 2,000만 원짜리야 상대방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물건이랑 돈 1억 원이랑 같이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짜리겠습니까? 차량 운반구는 2,000만 원짜리였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물건이랑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물건 플러스 현금이랑 서로 가치가 똑같아야 맞교환이 될 거다. 일리 있습니까? 이렇게 금액 열심히 분석해 보았고 이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 차변 대변 나는 뭐 줍니까? 기계장치 기계장치 2억 원 대변 적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적습니다. 그래서 90 2,000,000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10,9,8,0,0,0,0,0만큼 준다 이겁니다. 핵심은 뭐다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에서는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고 핵심이고요.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장부 금액은 요건데 시장 금액으로 보니까 요거다. 차이 금액만큼이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이다 이겁니다. 이익을 본 거다 그지? 가치가 올라갔네. 차이 금액만큼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는 핵심입니다. 얼마? 120 00 00 빼기 1098 00 00 하면 102000 0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낚시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뭐 가지고 왔다고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가 가지고 왔고 지도관과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일치시키는 금액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거 합니다. 오른쪽 합계가 2000 00 00 플러스 102000 00 하면 210 2000 00 이거든요. 거기서 90 2000 00 빼면 1억 2천만 원 아니요 까먹은 게 하나 있다 그지? 현금을 우리는 1억 원 받았다 그지? 오 고고 벅하만 해야 되네 현금도 1억 원 받았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채워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한 거에서 90 2000 00 00 빼면 1억 2천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1억 원을 빼야 된다 그지?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차량 운반구 지도관과는 2천만 원으로 기록되는 거고 이 2천만 원은 어떻게 분석하는 거라고?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 1억 2천만 원 이걸로 분석되는 거고 다만 1억 2천만 원짜리 물건 주었는데 현금 1억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취득 원가는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돈이 받은 거라면 취득 원가 계산할 때 차감이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 빼가지고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딱 기록된다라고 분석했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2종 자산 간의 교환이 출제된 거고 묻고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하다 그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즉 수익 또는 비용이 있으면 계산해보라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유형 자산 처분이익이 수익이다 그지? 1,0,2,0,0,0,0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4번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른 아래의 수익 인식 기준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지요? 홈쇼핑에 물건 맡겼다고? 우리는 언제 매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홈쇼핑이 우리 물건 잘 광고해서 고객한테 팔 때? 그것도 우리는 매출 인식한다. 2번 2번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에서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내용 공부했다 그지? 반품률이 높은 상품을 팔았을 때 어떻게 매출 인식합니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보수주의에 따라서 반품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매출 인식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3번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그지? 광고 제작 수수료 진행 기준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수출대금 전체를 수익으로 계산해야 된다. 아니겠다 그죠? 수출대행업체는 뭐만 챙기면 됩니까?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 그지? 그런데 물건값 전체를 다 자신들의 수익으로 기록해야 된다. 아니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 됐습니다. 문제 5번 기업에게 기준에 따른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환산 및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성 외화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적절한 환산률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맞겠다 그지요? 2번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맞다 그지요? 그래서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없어질 때 인식하는 수익비용이라고 했습니다. 3번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앞에는 쭉 맞게 설명하다가 뒤에가 틀렸다 그죠? 외화환산손실은 영업외 비용 외화환산이익은 영업외 수익 그러니까 영업외 수익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판매비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 3번 되겠고 4번 마저 읽어봅니다.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화폐성이 아니고 비화폐성이라면 외화환산손익 인식할 필요 없다 그지? 그러면 애당초에 장부에 처음 기록될 때의 금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맞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제 6번 원가회계의 용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의 좁도를 곱해서 계산한다. 맞겠다 그지? 변동비라는 것은 총원가가 좁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단위당 변동원가가 항상 일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변동원가의 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를 항상 일정해 그거 곱하기 해당 조업도를 곱하면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2번.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미 발생한 과거원가를 말하며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변동될 수 없는 원가이다. 그지? 이미 과거에 지출된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과는 관계없는 거를 말한다. 3번. 간접원가의 경우 인과관계가 적은 배부기준을 사용해야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틀렸다고 그죠? 인과관계가 높은 걸로 배부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정답 3번. 4번 기회비용은 특정 대안을 채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여러 개일 경우 그 대안들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를 말한다. 그지?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효익 큰 거를 말하는 것이다. 문제 7번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법이다. 맞다 그지요? 2번 제조관접비 배부가 핵심이다. 틀렸다 그죠? 이거는 개별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 3번 확인합니다. 제조원가는 각 공정별로 프로세스별로 집계되고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를 원가에 배분한다. 맞겠다 그죠? 4번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을 먼저 가공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단기 착송수량을 가공한다고 가정한다. 그지? 그게 선입선출법의 정의잖아. 먼저 생산라인에 투입된 것부터 완성시키자. 됐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표준 원가계산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예산과 실제 원가의 차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원가통제가 가능하다. 맞겠다 그지요? 2번 기발의 원가 차이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불리한 차이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틀렸다 그죠? 불리한 차이라는 건 뭡니까? 표준치보다 돈이 더 많이 지출되었다 이겁니다. 돈이 많이 지출되었으니까 비용이 증가해야 되겠다 그죠? 매출 원가에 가산해야 되고 유리한 차이는 표준치보다 돈이 작게 지출되었으니까 기분 좋다 그지? 비용을 감소시켜야 될 겁니다. 틀린 질문은 2번 되겠다. 3번 원가 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원가통제에 적절한 원가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예외를 관련된 의지 예외에 의한 관리라는 용어 같은 것도 공부했었습니다. 4번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다 그지요? 재료비에 대해서 표준원가계산 적용할 때 가격 차이 수량 차이가 있을 거다 그지? 가격 차이는 그 시점이 구입 시점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고 사용 시점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수량 차이는 언제나 사용 시점 기준으로 따진다. 그지? 그 말이 4번에 쭉 기술되어야 합니다. 가격 차이는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수량 차이 파악은 동일하다. 문제 9번 개별 원가 제도 하에서 제품에 관련된 다음 자료에서 기말 원재료 재구액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죠? 계산해 봅니다. 단기 총재조원가, 단기 제품 재조원가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 재조관제비는 직전노부비 80%가 배부되고 이는 단기 총재조원가 25%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기말 원재료 금액 구하라. 오케이. 자, 원재료의 총기정원장 그리고 제공품의 총기정원장 제품의 총기정원장을 굳이 그릴 필요 없네. 자, 원재료, 제공품 둘 다 자산이다 그치?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자, 기초 원재료 5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총재조원가 3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재조원가 29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250만원 제조관제비는 직전노부비 80%고 이는 제조관제비는 단기 총재조원가 25%다. 단기 총재조원가가 300만원이잖아. 그거 25%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곱하기 25% 75만원입니다. 제조관제비 75만원 됐죠? 그 다음에 직접노부비 직접노부비 직접노부비의 80%가 제조관제비이래 그러면 무엇 곱하기 80%가 75만원이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한 게 얼마가 됩니까? 75만원 나누기 0.8 하면 되겠다. 그죠? 9, 3, 7, 5, 0, 0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재료 파악합니다. 자, 기말 원재료를 구하랍니다. 됐죠? 자, 단기 총재조원가는 뭡니까? 직접재료비에서 직접노부비 그리고 제조관제비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1, 2, 3 이렇게 세 가지 더한 것이 300만원이다. 그러면 네모 표시한 원재료 사용액은 얼마라고요? 자, 300만원에서 9, 3, 7, 5, 0, 0 빼고 75만원 빼면 1, 3, 1, 2, 5, 0 나옵니다. 1, 3, 1, 2, 5, 0, 0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기말 원재료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원재료 총재조원장에서 왼쪽 합계가 300만원이라고 오른쪽 합계도 300만원 돼야 되겠지.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기말 원재료는 300만원에서 1, 3, 1, 2, 5, 0 차감한 1, 6, 8, 7, 5, 0 계산이 되겠습니다. 1, 6, 8, 7, 5, 0 그래서 정답은 4번 될 거고요. 조금 자료가 미진하다, 그치? 열심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려면 원재료 총재조원장으로 파악한 네모 표시한 재료비 사용액이 전부 다 직접 재료비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간접 재료비가 있는 상황이라면 네모 표시한 금액이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간접 재료비는 재주 간접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도 문제는 일단 풀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완벽해지려면 가정 한 개가 추가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교재는 가정 추가해서 수로 갈게요. 단, 간접 재료비는 없다. 됐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주식회사 두 인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 XY와 두 개의 제조부문 AB가 있다.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B에 배부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상호배분법 나왔네요. 풀어봅시다. 서포트가 XY 제조가 AB입니다. 묻고 있는 것은 B에 배부되는 서포트 부분의 원가를 계산하래요. 산식 세워야 되겠다. 상호배분법 X는 일단 직접 집계된 것은 20만원이다. 20만원에서 뭔가를 좀 추가해야 됩니다. X 20만원 찍게 되었고 Y 서포트 부문은 Y가 자신의 서비스를 X의 20% A의 40% B의 40% 이렇게 뿌려준다. 이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X는 Y 서비스의 20%를 받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죠? 20만원 플러스 0.2Y 이렇게 산식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Y입니다. Y 집계된 것은 47만원이야. 47만원에서 무언가를 좀 추가해야 됩니다. 자 X가 자신의 서비스를 Y의 10% A의 30% B의 60% 줍니다. 오케이 Y는 X로부터 10%만큼을 받았구나. 0.1X 이렇게 산식 세울 수 있다. 됐죠? X, Y 구해야 되는 변수 두 개고요. 방정식 두 개다. 그러면 2원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2번 산식을 곱하기 10 해볼게요. 그러면 10Y는 470만원 플러스 X 이렇게 바뀌고요. 동그라미 2번 산식이 여기서 이제 위치를 좀 바꿉니다. X는 10Y 마이너스 470만원이구나. 이렇게 470만원을 이렇게 등식 왼쪽으로 보내버렸다. 됐죠? 그러면 이제 X 기준으로 산식 산식 정렬 시킬 수 있겠네요. 10Y 마이너스 470만원 은 20만원 플러스 0.2Y다. 이렇게 산식 정리해보았고 그러면 이제 Y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보내면 9.8Y는 마이너스 470만원을 등식 오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470만원 플러스 20만원 490만원 나온다. 그죠?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50만원 계산되고 그럼 X는 얼마 나옵니까? Y 50만원을 여기 집어넣으면 버리면 되겠지. 50만원 곱하기 0.2 플러스 20만원 하면 X는 30만원 계산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 어릴 때 우리 배웠던 2원 1차 연립방정식 한번 열심히 풀어봤고요. 구해야 되는 게 뭐다고? 서포트 부분에서 B로 보내는 그 원가를 구하랍니다. 서포트 부분은 두 개다. 그치? X도 있고 Y도 있고 X가 몇 프로 보냅니까? 60% X 30만원 곱하기 60% 그 다음에 Y는 몇 프로 보냅니까? Y는 40% 열심히 계산해서 더해보면 50만원 곱하기 0.4 하면 20만원 되거든? 그 다음 30만원 곱하기 0.6 하면 18만원 되거든? 더해보면 38만원 계산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38만원 정답은 4번 됐습니다. 문제 11번 법인세법에 대한 법인세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는 없다. 맞다. 그지요? 2번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연합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더라도 분납 적용할 수 없다. 틀렸다고요? 중간연합의 경우에도 분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 되겠고요. 3번 3년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다. 그지요? 4번 내국법인의 원칙적인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오케이 지웁니다. 문제 12번 봅시다. 다음의 항목 중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요? 가 정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연체료는 송금 인정되고 가산금은 송금 인정 안되는데 이름이 정기세의 경우에는 연체가산금이라서 헷갈린다. 그지? 뭡니까? 그 성격 정기세 조금 늦게 냈다. 이겁니다. 그런거는 송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된다. 표시 어떻게 할까?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그냥 세모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 나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 80만원짜리 물건을 유형자산이라고 가정할까? 80만원짜리 유형자산을 100만원에 팔았다. 우리 장부에는 유형자산 처분이 20만원만 그냥 순액으로 영업의 수액 기록되겠지만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 80만원이 전체가 송금 100만원이 전체가 입금입니다. 규정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치 장부가액 80만원은 전부다 송금 인정되는 거다. 그 다음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이다. 그지? 송금 불산입 동창예비 비지정 기부금이다. 그지? 송금 불산입 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자동차세 정당하다. 그지? 송금 인정될 겁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는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루일 맞다. 그죠?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엄청 크게 생겼습니다. 이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주주들이 배당으로 뽑아갈 건데 주주들이 엄청 착한 모양이다. 그지? 이번에 단기 순이익 크게 나온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우리 배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직원들한테 보너스 줍시다. 결의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거 보너스 받으면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할 거고 그거의 수입 시기는 언제로 본다고? 주주총회 결의한 날이다. 그지? 됐습니다. 2번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이다. 맞을 거다. 이겁니다.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돈 임원 퇴직금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가만 두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본다. 이겁니다. 1단계 법인세에서 한도 테스트 2단계 소득세에서 다시 한번 한도 테스트 그래서 한도 테스트 통과한 것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한도 테스트 에서 걸린 부분은 퇴직할 때 받는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퇴직할 때 받는 건데 근로소득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한도 테스트 걸렸다. 한도 초과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언제 돈 받은 걸로 본다고요? 퇴직금 받는 그걸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 됐지요? 그 다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 이 경우 스탁옵션 행사해가지고 이익부원 부분을 뭘로 재직 중에 스탁옵션 행사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다. 그지? 언제가 수입식이라고 스탁옵션 행사한 날이 되겠지? 그런데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인정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의 3년 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문제 14번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거 우리 따로 공부 안 했다. 그죠? 실무를 해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시험에서 주제되었으니까 우리 개인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다.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 매출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신고하십시오라는 별두 규정이 있고요. 이름이 뭐라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랍니다. 개인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자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 작게 내려고 대충 세무신고 하는 일이 좀 많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고요.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A라는 업종이라고 너는 5억원 B라는 업종이라고 10억원 업종마다 기준금액이 있고 그 기준금액 이상으로 돈 버는 사람은 제대로 신고해야 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세무신고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무렇게나 세무신고에서 세금 작게 냈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 사람 세금 신고해준 세무사도 징계를 먹는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세무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면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해준 수수료에 대해서도 일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일리 있다. 그지? 세금 신고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받아준다 이거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비싸게 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비싸게 돈 준 부분이 장부에 비용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까지 지금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5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그지? 그런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한 달 더 기간을 준답니다. 5월 말이 아니고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부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단기 수입금액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법에 정한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공부했다. 그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적용받는 거였다. 이겁니다. 월급쟁이들의 혜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야.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이러한 공제 적용해준다.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제대로 세금신고 해야 되니까 세금 내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그지? 조금 혜택을 주자. 이겁니다. 책짓만 힘들으면 안 된다. 그죠? 당근도 좀 주자. 이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수수료 많이 줄 수밖에 없어. 그 수수료 많이 준 거를 장부에 비롱 기록 해놓는다고 그 부분 중에서 일부 금액이 돼서 세액공제 까지 해주고 있다. 4번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틀렸다. 이거입니다. 5월 말이 아니고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정답 4번 문제 15번 봅시다. 2020년 9월 3억원 공급가액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해 왔는데 2021년 8월부터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 전용했다. 이에 증가하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물건 구입했고요. 과세사업에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물건 구입할 때 매입세공제 홀랑 받아먹었다. 그치? 그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면세사업에 쓰는 걸로 용도를 바꾸었다. 그러면 애당초 매입세공제 받았던 거를 투여해내야 되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재화의 간주공급 중에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면세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겁니다. 됐죠?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을 너 구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일단 두 개로 나눈다. 그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 감가상각 대상자산 아닌지 로 나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맞다. 그치? 그러면 간주시가라는 규정에 따라서 과세표준 열심히 계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X1년 X2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X1년도 9월달에 취득했어. 그런데 면세전용 이루어진 것은 X2년 8월이 되겁니다. X1년 9월이면 몇 기입니까? 1기입니까? 2기입니까? 2기다. 그치? X1년 2기에 취득했는데 면세전용은 언제? X2년 8월 8월이면 1기입니까? 2기입니까? 2기다. 그쵸? 2기에 전용한 거다. 그러면 경과한 과세기간이 몇 개 경과했습니까? X2년 1기가 그 사이에 있겠다. 그쵸? 하나 둘 두 개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간주시가 취득원가에서 출발한다. 그치? 공허가액 3억 원 해서 출발하되 우리 회기에서 가치감소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인식한다. 그치? 그와 똑같은 논리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시가 구할 때 체감률을 좀 고려해준다. 이겁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지날 때마다 5%씩 가치 감소한다고 보았고 건물 외의 경우에는 감가상 대상자산이라면 25%씩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았었습니다. 됐죠? 1에서 0.25 곱하기 경관 가세기간 하나 둘 두 개다.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0.25 곱하기 2는 0.5다. 그치? 1에서 0.5 빼면 0.5다. 그치? 3억 원 곱하기 0.5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풀만 합니까? 정답은 2번 지금까지 제 9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